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사롱에서는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 CEO 모임에서 김현철 보좌관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기 퇴직한 5060이 할 일 없다고 산에 가서 SNS 같은데 흠악한 댓글을 달지 말고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가보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왜 식당이 국내에서만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류의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은 그동안 저도 상당히 유심히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국내 탈원전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됐을 때 홍상산업부를 방문해서 간부 워크숍에서 왜 탈원전 관련돼서 좀 대국민 홍보를 잘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한 내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4 내지 5% 정도의 경제성량률을 못한다고 일각에서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반개혁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되느냐. 이런 발언들도 아마 했고 또 그 밖에 몇 가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을 꼬투를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좀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청와대에 입성할 때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봤습니다. 왜 당혹스럽게 봤는가 하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입니다. 합니다마는 경제학을 제대로 해오신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부를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62년생이시니까. 그 다음에 게이오에서 비즈니스쿨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스쿠바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서울대학까지 일관되게 전체가 다 경영학을 해온 사람입니다. 경영학은 주로 초점이 기업에 모여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분이죠. 아마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경영학을 한 사람이 임명됐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결정됐을 때 저분들이 혹시 경제와 경영을 혼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경영은 기업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경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는 두 분야에 뛰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접근 방식들이 아주 다르죠. 경영학은 주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기업의 사례 연구. 그래서 아마 청와대 픽합되는데 결정적으로 기회했던 것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2017년을 전후해서 썼던 책이 한 권 좀 많이 읽혔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읽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의 기업 측면에 속은 개인 경제 주체 입장에서 극복 사례를 정리하고 장기 불황의 어떤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가를 다룬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승장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그런 책을 편했습니다. 그 책이 경제 경영서로서는 제법 많이 읽혔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강연장에서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한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이 당시에 불황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인사권자에게 눈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운동권과 크게 연구가 없지만 발탁되는 그런 행운을 누렸던 걸로 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크게 개인은 어떤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조금 이렇게 과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마 이 부분들이 경영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좀 인식 같은 부분들이 조금 둔감하거나 또 현장과 유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경제를 오랫동안 다루거나 공부해 온 사람에 비해 가지고 경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온 사람이 경제 문제를 정확하게 또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간부를 질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질책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언제 저렇게 원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까? 원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집권청의 의중을 반향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대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지식인 출신이니까 입각은 아니지만 또 청와대 내에서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은 상당히 아부 성향이 강하죠. 역사적으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자신의 두뇌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은 한국의 지식인 문제뿐만 아니고 서구의 지식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라든지 관점 같은 것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집권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한 어젠다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거나 옹호하거나 또 무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지식인들이 동원되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어떻든 평생 동안 경영학을 해온 사람이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보좌관이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무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와대 내의 경영보좌관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머리도 좋고 서울대를 나왔고 똑똑하니까 그러나 경제보좌관 자리는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고 이번 발언이 나오기 이전부터 저는 저거는 잘못된 그런 결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보좌관답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섭섭하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말조심을 하시고 또 모르는 분야까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한상의 CEO 조찬 모임만 하더라도 그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이런 거 다 겪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업세계 10년, 20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각가지 종류의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지식인들이 그런 CEO 대상으로 하는 장소에서 자리에 섰을 때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만일 제가 그 장소에 섰으면 정부 정책에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봉급을 받고 시험을 잘 치는 것만 논문 잘 쓰는 것만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발끈하게 된 거죠. 특히 강전장에 쓰면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죠. 혹시 제 이야기가 과하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디스카운트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보좌관은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